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게 남들은 안방에서 놀잖아. 나는 전국을 안방으로 놀잖아. 고맙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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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두개를 다 하잖아. 고맙지. 설렁설렁해서 돈 받고. 아니야? 고맙지. 유통도 하고. 아우님이 흔히 뭐. 20만원씩만. 고기 좀 파세요. 그냥. 5만원만 남기고. 아니 그럼 내가 안팔수가 있나? 팔아야지. 아닌가? 소매는 다 더미잖아. 유통을 하는 사람이 소매는 다 더미야. 도매. 그렇지. 야. 저. 오정동은. 떼돈 보는거여. 그 친구들은. 새벽에. 물건. 하나도 있지. 한달에. 얼마 벌을 것 같아. 평균적으로. 하루. 이삼백. 그냥 벌어. 봐봐. 그. 경매수수료가. 보통. 4에서 6%. 그치. 자기. 아니. 그거 뭐. 세금대. 뭐 어때. 자. 자기가 다 먹는거잖아. 아니. 만원짜리. 딱. 그. 얼마나 많이 하겠어. 박스. 그래서 토마토 뭐. 열박스만 하고 내려올 것 같아. 아니잖아. 거. 거. 뭐. 야채도 마찬가지. 톤다니잖아. 수수료가 막. 건당 20만원 30만원씩. 그러면. 여건만 해도. 아니야? 마일. 아. 어. 그렇겠지. 네. 그래서. 저것도 하잖아. 소매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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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구나. 야. 성형수술. 한 분. 성형수술. 한 분. 60대인데. 40TB라네. 우와. 얼굴이. 주름 다 제거하니까. 아. 아. 아.